나 마공자 한 번도 안 써봤어 괜찮아? 아이 뭐.. 편하게 해야 돼 편해 모데카이자는 왜 없어 여기에? 잠깐만 타곤산 아 자 개잖아 어 바로 드려요 아 공속 직원 나나? 아 공속이네 근데 이거 공속 나쁘지 않아 공석이 가자 먼저 가요 먼저 쉐키 아 이 새끼 너무 건방진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어 잠깐만 약간 유인하는 거 같지 않아요? 어 약간 그런 거 같애 어 잠깐만 이거 타고? 아냐 안 돼 안 여기 어 어 돼지용이네? 역시 보셨죠 백봉님 쌍타고 와 나 돼지용 천용으로 돼지용 난 거 되게 오랜만이네 여지네 진짜 제가 블리치 했으면 감전 바로 들었는데 감전시켜 죽여요 바로 죽여요 저는 이제 오케이 진짜 죽여놔요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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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쟤기 땡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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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어 형 상대쪽 거세기네 스택에다가 킬까지 줘버렸어? 쉐키 스킨이 왜 많은 거예요 근데? 아 투자구나 투자 어 압데시 하기만 해봐 진짜 죽여버릴라니까 그냥 소나새끼 으이씨 처벌한다 이거 제가 살짝 압박줄게요 압박주자 앤리스탑에 모였다 까비 까비 까비까비 이 새끼도 이거 타워 앞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여기 블리치존인 거 알죠? 하지마요 형 못 끌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새끼 야 나이스 와 딜기관 좋았어요 방금 루시안 마나 빼기 나이스 마나 다 뺐다 마나 다 뺐어 진짜 좀만 화 참아요 이제 화를 치즈 낼 오 정말 케인 왔다 케인 왔다 호호호 이 새끼 이 새끼 너무 진짜 너무 깝친다니까 형 그거 탱크 먹으러 갈 수 있어 나이스 아 먹었어 먹었어 절대 안 죽어 죽였어 이놈 앞으로 가 앞으로만 가요 저 이라인 비고 도망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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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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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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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이제 작전 3호 때 땡긴다 땡긴다 와 진짜 땡겼네 오 나이스 형님 좋았어요 으아아악 익자 잡았어요 걱정하지요 보지 마요 보면 잡았지 잡았지 보지 마요 아 저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제가 약간 유미하다 와가지고 마공조 어아아아 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근데 엘리스가 이 라인 믿는 것 까지 안 봐 줬네요 응 다음 톤 만나면 죽여요 욕먹을 꺼요 그냥 욕먹자고 육렙이 아닌데 흐흐흫 아 육렙이었어요 육렙 아니면 안 죽는거 알지 아 잠깐만 여기서 살짝 냄새 좀 맡아요 블리치 솜씨 좀 봅니다 이거 못 끌면 죽어요 우리 대신에 오오오오오 새끼 새끼쾌 새끼 아니 아니 여기를 건방지다. 우리는 키워서 먹어. 바로 키워서 먹잖아. 드디어 블리츠 이제 날이 서기 시작했네. 아래꺼 그렇지. 완벽해요. 건너가죠. 4초. 2초. 주견 어떤지요 형님? 개새끼. 또다새끼. 그새끼가 뚝팽이! 죽여놔. 케인 오면 케인도 죽여요. 케인 오요. 케인 죽여요. 케인 죽여요. 적지 돌진 돌진 돌진. 아니 너무 건방지인데. 케인 이따 너 내꺼 하자. 형 이따 루시아 녹이네요. 작전상 호퇴? 오케이 형님 다음승에 봐요. 가만히 있어요. 추억에 도망가지 말고. 죽었어요. 와 잡은건데 렉이 걸려가지고. 개버그네. 와 다 잡았는데. 케인이 벽 안들어갔으면 잡았다 이거. 반칙했네. 반칙했네 이걸. 모빈! 바로가요. 바로가요. 쫄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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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었어. 기다렸다가 막타. 막타! 오 방구 좀 끼워보이.. 이걸 막타. 나이스. 블리치가 좀 잘 커야 되긴 해. 맞아 맞아. 내가 메인이야. 해놨잖아. 저 화가 너무나요. W5초. 4초. 딱밤 때려야 해요. 딱밤. 딱밤. 까비! 마나 49인거 딱 보여요 형. 마나 45. 모델 나갔다는데요? 모델 여기인데? 모델 여기인데? 도망가요 도망가요. 지금만 봐주는거다. 죽여놓을게요. 아니 이거 우리팀 지원 다 온다. 죽여놔. 기타 치고 있을라니까. 오케이. 기타 치고 있어. 지금부터 들어가. 쉬끼. 아니 너무 감방돼요. 너 일로와. 아깝이. 케인은 아까부터 일부러 살려주는거죠? 아 이거 강찬밤 달려있다고 계속 일부러 살려주시네. 저랑 함께하면 질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지 연운이라고요? 근데 연운 좋아요. 옛날에는 연운 많이갔어. 요즘은 확실히 옛날 사람이야. 아 그럼. 연운 좋아. 그러니까 상대가 연운가면 당연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여놔. 익저 익저 걸어놨어요. 익저 걸어놔요. 형. 게잇. 너 내꺼야. 오케이. 우리편 만들어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벌써 다이킹이야? 오오오 어허 아 좀 아 아 좀 맞아줘 하하하하하 무슨 맞아줘요 아 전멸 아 그냥 저는 죽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살려주세요 에이 아하하하 하하하하 다르킹 가서 죽여요 복수 해요 강찬밥은 강찬밥이 죽여야지 강찬밥 일루와 하이 끝까지 죽여요! 끝까지! 방구! 그렇지 아트록스 평타 사망띠 바텀 같이 먹을사랑 어! 갑자기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오! 오! 뭐야 마우스 갑자기 마우스 나간 줄 알았어 깜짝이야 오! 마우스도 안 죽여! 안돼 마우스 제발 정신 차려 왜 이러는거야 아니 마우스 갑자기 안 움직여요 어 형 이제 향로 나왔어요 강해졌어요 저희 둘이서 존나왔어요 오케이 가자 주먹에 피가 묻어있다니깐요 지금 피 묻은 주먹으로 가서 죽여요 어딨냐 죽여요 피 묻은 주먹 피 주먹이야 이 새끼 우리 거 만들까요? 너 내꺼? 오 잠깐만 강찬밥 우리 거 만들까? 형이 원하는 애를 뽑아와요 우리 거 만들고 싶은 애 아까부터 계속 봐주시네 빠지자 아! 앞 전진 이 새끼가 주먹이다 이 새끼야 어 야 얘 장난 안 치는데요 형? 살려주세요 다시 그램 몇 초? 3초 2초 없는 척 없는 척 아 얘 계속 너무 비겁하게 벽으로 나가다니는데? 형 그런 두꺼비 끌 것 같아 이 새끼야 아 까비 무빙 좀 하네 어 잠깐만 출발 그램 몇 초? 8초 아 존네 아파 어 어 잠깐만 다왔어 다왔어 그래서 쿨감템으로 가야되요 안되겠다 다시 보여줘요 마공장 필살기다 필살기 보여줘요 주먹 예측챗하네 아까부터 이게 챌린저에서 먹히는 스타일이야 저게 야 저 새끼 내꺼에요 우리 거 만들어요 우리 거 오케이 우리 거 하자 너 편하게 들어놓을게 강찬밥 출발 가자 가자 강찬밥 2호 강찬밥 가는중이에요 어색할까지 이리와 땡겨 여 tentar 이리와 어 어 Just 너무 아파 강찬밥 출발 편하게 들어놓기 어허허에허허에 라лат 아 experiment 도 가까환 fox 살려주세요 아이디 isn panel 두 Gabrie 줄 안맞아 일부러 안죽이고 있나보네 이 사끼 나쁜다보 어 나 살려주는건가 나 직관 아니 존 war ler 0 bat 코로나 이 꼴 눌러봐 아니 궁 4초에요 이새끼 죽일라고 개새끼 너 내꺼 하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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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케이 아씨 빨리 타워줘 빨리 소원아 공격해 계속 공격해 소원아 끊어졌면 오케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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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x4 안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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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아 죽었네 케인님 그니깐요 탁! 뚝뺑이!!! 오케이 루시안 데려갔다 이 새끼 잠깐만 살릴게 오케이